인형맨…. 야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봐봐 잘 봐봐 니네 둘이 나 보고 배워야 돼 잘 봐봐 이념맨 로블록 læ 아아아 아아아악 아아아phy Joel 잘했기냐 아 미안해 아 이러지마 이겨반 인겨멜 로블록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랬지마 진짜 인겨멜 로블록스 자 얘들아 오늘 컨텐츠는 말이야 뭐야 뭐야 아직도 다 매달고 있어? 자 따라와봐 따라와봐 인겨멜 오늘은 진짜 평화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어 잘 봐봐 자 여기 들어가봐 둘 중 한명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내보내주겠다 이 자식이 아 리아 들고나와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다 너 여기다 너 여기다 문 열었다 자 그리고 미호야 일어나봐 살려줘 야 뭐야 짜버댔어 나도 해볼래 나도 들어갈래 나도 해볼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뭐야 내 엉덩이 뭐야 일로와봐 이거 문 열어줄래 미호야 김미야 너 평소에 왜 이렇게 로블록스 어? 재미없게 해 나만큼 재미있는 사람이야 어딨다고 날 줘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어? 문이 안 열리나? 어 됐다 넣었다 이리와 ㄹ 하하핰 ㄹ 하하핰 하하핰 짜버댔 유로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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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완전 웃기다 진짜 완전 웃기네 얘들아 자 여기 와봐 자 와보면은 자 오늘은 여기를 등산할 거야 영차영차 올라가보자 어 뭐야 떨어질 뻔했어 삼정이었어 삼정이었어 리아야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업어줄까? 다리 아프다 내가 그러면은 업어줄게 왜 깜짝이야 때려 엉덩이야 넌 좀 어 엉덩이 때리기 이렇게 기장아 언제와 아야 업어주려고 리아 좀 리아야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리아가 좀 다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업어주려고 했지 야 뭐야 공이 들러오네 여기가 좀 위험해 저거 맞으면은 바로 굴러 떨어지나 봐 어? 어 리아 뭐야 이거 리아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제 너무 무겁다 으으으으으으 흐 아하하하 아 너무 무겁네 아 가야겠다 이제 올라가자 우리 등산하자 영차 오아 와 곱데기 이거 있어 패러글라이딩 있네 이거 탈 수 있나 보네 나 간다 리아야 나 봐봐 어때 나 나는 모습 멋있지 멋있다 갑자기 때리지마 그냥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어? 일로와 너한테 내가 굉장한거 보여줄게 따라와 어 왜이래 너희 뭐해? 나 안 일어나져 화이팅 화이팅 야 얘들아 여기 이 안에 험악한 아저씨가 보이는데 어이가 없네 저 아저씨 뭐야 피자 가게 안에 험악한 아저씨가 있어 일로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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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아저씨 갑자기 때려 안녕하시냐고요 안녕 아저씨 왜 때리세요 피자 가게에서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일로와 얘들아 아저씨 네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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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아저씨 나 물리치고 갈게 잠깐만 됐다 어 이 아저씨 피자 맛있게 먹네 요즘에 인사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미호야 어떻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피자 맛있게 드세요 피자? 뒤통수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주는거야 피자 맛있게 먹어 그러면은 여매님이랑 저랑 피자 먹을래요? 얘들아 내가 닭을 잡아왔어 닭을 잡아왔다고? 오늘 치킨 먹는 날이야? 아니 좀 무겁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칠면조잖아 닭 아니고 우와 야야 어디서 잡아온거야 이거를 너무 큰거 아니야 치킨을 먹기에는? 대단하네 아 리아야 나는 오늘 곰고기가 좀 먹고싶네 나는 왜 아 곰고기 먹고싶다 그치 놔줘 이리와 어디가 좋겠어 어 어 놔줘 제발 더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아 거기가 안성맞춤이야 여기가 좋겠다 어 제발 놔줘 하하 으흐흐흐흠 으흐흐흥 으흐흐흠 너니 어 야 뭐로 야 모르고 열어버렸대 아하 아하 어 만들어버리길이 너도 어떻게다 내라 구독 이 자 이 자판기는 뭘까? 어 누르면 안에서 뭐야 UFO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뭐야 예쁘다! 아 외계.. 야 외계인이 갑자기 야 공격해! 공격해줘 빨리! 얘들아! 야 외계인이 나 떠났어! 빨리 물리쳐야돼! 아 나는 피가 별로 없어! 야 나 물리쳤어? 야 됐다! 아 이건 뭐야! 좀빈이야다!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어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으아! 인간! 인간이다! 인간 잡아라! 난 이 사람이 아닙니다! 뒤통수! 난 뒤통수 때리는 좀비! 난 뒤통수 때리는 좀비다! 일로와! 아 빨리 오지마! 좀비됐다! 나있다! 우리는 모두가 친구 땡! 알쓰르가게! 얘들아! 응? 여기에 뭐가 있어? 로봅스로 사는건가봐! 잠깐만! 어 이거는! 이제 그거야! 뭔데? 헐템이야! 로봅스 사면 뭐지? 어! 어! 퍼졌어! 어! 뭐야! 어! 로봅스로 가뜨렸는데! 어! 아니까! 퍼졌어 우리가! 우와! 나 완전 거인 됐어! 그니까! 뭐야? 거인으로서 한판 붙지!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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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그 3번으로 한 번 밟아봐! 한 번 3번! 우와! 어! 밟지 마세요! 여기 너무 예뻐졌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 있나? 나 눌러볼게! 오! 야! 거인도 짜부가 돼! 이거 한 번 열어봐! 오! 여기! 우와! 어! 거인이 짜부된 모습인데요! 조금 더 커진 모습인데요! 짜부된 모습! 어! 뭐야! 나 왜 갑자기 쓰러져? 어! 나 좀비 바이러스에 걸렸어! 자! 이건 뭐지? 내가 핵폭탄을 뚫어트렸어!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우와! 야! 위에 핵폭탄 터진 것 봐! 뭐야! 뭐야! 몰라! 갑자기 핵폭탄이 터졌어! 오! 아무것도 안 보여! 핵폭탄 터져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게! 부상에 부해! 어! 부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핵폭탄 터져가지고!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니가 되는지 못 알아보겠네! 어? 여맨이니? 여맨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있지! 어! 니가 안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 보였다! 어우! 짜증나게 생겼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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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 왜 이래! 죽은 척 하지마! 이건 뭐지? 스몰? 스몰? 어! 작아졌어! 작아졌어! 갑자기 이거 하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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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이거! 이게 분리! 공이 안 떨어지는 곳이고 사람으로 가는 곳인가봐 어? 이거 뭐야 opposites함! 아우! 뭐가함 blas 이거 누르니까 오 이거 되게 재밌다 재미난 거 많이 들어있다 놀이동산에 온거같아 그니까 좋아요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나 이거 코카콜라 먹고 싶어졌어 일로와봐 미워야 코카콜라 먹자 우리 그래그래 나도 코카콜라를 좋아하는데 자 어떤 코카콜라가 맛있을까? 아잇 아잇 아아 코카콜라 먹자메 일로와봐 잠깐와봐 코카콜라 하줄께 잠깐 누워봐 누워봐 잠깐만 잠깐 누워봐 잠깐 누워봐 아 오늘 어떤 코카콜라를 먹을까 했는데 여기다 돈 넣어야 되거든 나는 제로 돈 넣었는데 왜 안보이냐? 너 어딨어? 아 뒤에 있네? 야 너 왜 거기 숨어있어? 나 여기 갇혀버렸어 나 꺼내줄게 꺼내줄게 됐다 안 됐어 아 줘봐 살려주세요 아니 너 뚱뚱해도 못 나가 아니 나 여기 어떻게 갇히게 됐는지 모르겠어 됐다 그러면 우리 코카콜라 먹자 어 왜? 내가 보이니? 어 내 앞에 딱 써볼래? 응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어 제발 그 코스 싫어 안줘 아 역시셈교육은 여기 납작이 코스지 납작이 코스지 재밌네 재밌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는데요 따라와 보세요 여기 여기 점프하는 곳이 있는데요 뭐죠 이거 재밌mission 보이는 데요 요거 뭐죠? 오옹odes 들어오기 자 싸움을 하는 싸움 시뮬레이터 해봤는데 뭐야 너 뭐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야 총대는게 어디있어? 싸움 시뮬레이터 에서 야 싸움 시뮬레이터 야 안되겠다 발로 하지마 아이고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어쨌든 오늘 싸움 시뮬레이터 였는데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한번 싸우자 그럴까? 마지막은 역시 진도 없는 승부지 그래 올라가면 뭐 있어? 없는데 아무것도? 잠깐 내려와봐 나는 그 맵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음..잠깐 내려와봐 알리아야 미안한데 왜? 여기서 이제 칼싸움을 하는거야 오 그럴까?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시업도 있네 이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울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뿅 좋아요 빅 구독 구독 그농 안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